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삐또시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강론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 아주 푹 깨고 이야기하면 통일하지 말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수로 한다 아마 헌법 3종과 이렇게 아마 규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번 참에 헌법 고치자 고쳐가지고 그냥 팔레스타인하고 이런들 이스라엘처럼 두 개의 국가로 나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본인 입에서 나오면 사람들이 참 싫은 소리를 많이 할 건데 그걸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하지 말자 사람들이 당장 이야기가 나오죠. 네가 뭔데 통일을 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를 하냐 네가 국민한테 물어봤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욕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이 이야기가 여러분 연초에 김정은이 완전히 뭡니까 입장을 선회해가지고 이국체제로 나가자. 우리도 여러분 통일할 의지가 없으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통일할 의지를 버려라. 그 방침과 지침에 따라가지고 여러분들 임종석 씨가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욕을 어마어마하게 먹을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을 정도로 김정은의 여러분들 통일 노선 변경에 딱 맞추어서 여러분들 임종석 씨가 그렇게 총대를 맨단 말이죠. 그럼 많은 분들은 정신나간 친구 이렇게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 양반이 왜 정신나가겠습니까 임종석 씨가. 정신나갈 수가 없는 거죠. 아 저 양반이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는 모양이다. 이번 조치 이전에도 북한의 여러분들 무슨 엄언 사용료 같은 것도 잘 챙겨가지고 이렇게 넣어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임종석 씨가 북한을 몇 번 방문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 가운데서 유난히 북한 측의 구미에 맞춰서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늘 의심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반발할 것을 계산하면서도 북한 측의 구미에 맞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당연히 의심하는 거죠. 아 저 양반의 동기가 욕을 먹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북한 측의 여러분들 구미에 맞는 이야기를 한다. 그럼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런 사연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임종석 씨 외에도 여러 사람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직 정치인도 있고 어쩌면 저 사람은 저렇게 북한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딱 맞는 장소에서 맞는 시점에 맞는 내용을 내놓을까. 그러면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럼 저 양반이 북한에 몇 번 갔다 왔냐 세 번 갔다 왔냐 네 번 갔다 왔냐 그럼 북한 가서 무슨 일이 없었냐 이렇게 따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글은 조선일보 톱뉴스인데 그동안 통일을 일관되게 외쳐온 임종석 통일하지 말자 두 개 국가 수용하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두 개 국가라는 것은 두 개 국가가 각각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두 개 국가 투 네이션 솔루션이라는 영어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그리고 이제 본인이 뭔데 이렇게 대한민국의 영토 규정을 바꿔가지고 대한민국 사람 같으면 여러분들 헌법을 잘 몰라도 대한민국의 국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수로 한다. 그건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걸 없애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욕을 얼마나 먹겠습니까. 오늘 모든 신문들이 다 이렇게 다뤘는데 이렇게 다루어 가지고 꼭 이게 여러분들 연초에 북한 김정은이 작년 말이네요. 반통일 이 국가 선언 보조를 맞추는 계기라 비판이 나온다. 두 개 국가를 수용하자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했네요. 했네요. 이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본인 입장이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2019년까지 통일운동에 매진하겠다. 2023년 10월에 김정은 통일평기 선언을 하자 완전히 180도 방향이 바뀐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바른 저위나 동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바뀐 게 하나도 없고 여러분 헌법이란 국민의 약속인 것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좀 미흡하더라도 상징적으로도 한국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동의를 추구해야 되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그렇게 본인이 나서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생각보다 이러면 임종석 씨가 젊네요. 1966년생입니다. 1966년생이니까 지금 한 58세 정도 된 거죠. 그러니까 참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밑에 욕을 어마어마하게 해놨습니다. 689명이 욕을 해놨는데 김정은을 아주 그대로 대변하네요 이렇게 나오고. 북한에서 뭐가 내려왔나 저렇게 말하네요. 이 양반은 어떻게 하면 정은이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그걸 왜 당신이 결정하려면 국민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강한 반발이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욕을 퍼부을 것이다. 알매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발언하냐 이야기죠. 그 저의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임종석 씨의 발언의 동기에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어찌할 수 없어서 이런 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들 보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발언이 나오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더만은 그래도 17%는 올바른 주장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네요. 79%는 틀린 주장이다. 통일하지 말자. 두 개의 국가 수용하자. 임종석. 임종석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바른 주장이다 17%. 틀린 주장이다 79%. 그래도 올바른 주장이라고 답한 사람이 17%나 되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표면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무엇이 그런 은행을 하도록 만드는가 그런 질문을 던져보면은 훨씬 더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있고 현명한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임종석 씨가 북한에 그동안 몇 번 갔다 왔는지 누가 여러분들 조사할 수 있으면 다 조사해보면은 나올 거 아닙니까. 매들 며칠부터 매들 며칠까지 일주일 매들 며칠부터 매들 며칠까지 사흘 이렇게 딱 조사해보면은 그대로 답이 나오겠죠. 이렇게 국민들이 반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빛이 못할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자 뭐 밝은 뉴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톱뉴스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